네, 안녕하세요. 이규현 아코디언입니다. 중고 아코디언 판매 광고 영상입니다. 해당 악기는 이미 판매가 완료됐을 수도 있으므로 영상 제목에 판매 완료가 적혀있는지 확인하시는 매장으로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린 악기는 엑셀시오르 37만의 오른쪽 3열 그리고 왼쪽 80 베이스 아코디언인데요. 이 악기의 모델 넘버는 180이고요. 이 악기의 색상이 이제 원래는 레드 색상인데 거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약간 색깔이 변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이제 건반이 약간 노랗게 변색이 되고 이런데 이제 왼쪽에 이런 판도 플라스틱이 약간 노랗게 변색이 됐죠? 하지만 이 악기의 이제 바람통 압력을 봤을 때 이 바람통 압력이 굉장히 너무너무 좋은 상태고요. 안쪽의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오른쪽 버튼은 총 4개가 있는데 사실 우린 2개밖에 사용할 게 없고요. 마스터 버튼하고 이제 떨림이 있는 소리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마스터 버튼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가운데 2개 오징어 Min Dorsey 응? 응? 오징어 너는 Obviously 네, 연식은 조금 있지만 굉장히 바람도 압력도 빵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7.6kg밖에 안되는 가벼운 무게를 가진 아코디언에다가 37번반이기 때문에 좀 이제 입문자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또는 선생님들이 세컨으로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아코디언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기온 아코디언에서 1년동안 AS를 보장해드리고 중고 아코디언 가방, 중고 아코디언 멜빵을 동봉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